무서운 극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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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너무 잘했어요 삼촌한테 얘기하고 극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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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극복 극복 고생했어 빵튀기면 먹어줘 고생했어 정우가 고생했어라는 말을 한다고요? 고생했어 고생했어 엄마 아빠가 쓰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을까요? 저도 일 끝나고 밥 먹다가도 은우가 와서 고생했어 이런 말을 할 때까지 했어요 돈 벌고 은우가 고생했어 아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 고생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줘 뭐 고생했지? 빵튀기 고생했어 빵튀기 고생했고 동물 고생했고 동물들이랑 노은아 고생했고 다 재밌었어 고생했어 그래 토닥토닥 해줘 고생했어 귀여워 재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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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하는 것 같은데요? 아기가 아기 재운다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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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camarader 피우자 üyor 고생 judGI 재밌어서 causía 고생放 Parker 소대 수cnメ 을 넓도 저는 노래 잘하는 Dig tree 엄마가 불러지는데 하늘을 은우가 부르는 THAT 처음 봐가지고 저도. 준호 씨 혹시 은우에 대해서 아는 거를 좀 제기를 해주시면. 겁이 많고요. 계속 모르시는다고 그랬어요. 너 좋아! 관찰력이 좋고요. 애교가 많아요. 근데 너무 우애 좋은 형제의 모습입니다. 되게 좋아요. 은우 소시지 먹어볼까? 왜 그러지? 왜요? 아니 이 소리는... 잠깐 방금 잠들었던 거 아니었어요? 은우 감아. 은우 감아. 은우 감아. 은우 감아. 은우 감아. 은우 감아. 먹을 거엔 또. 지금 거의 자기 직전이었는데. 형이 자자가 불러주지 않을까. 소시지가 익혔습니다. 소시지가 너무 강렬했어요. 네. 선마을보다는 소시지죠. 그럼요. 그럼요. 은우 속상해. 궁금해. 궁금해요. 뭐 아빠 만들면 궁금해요? 소시지 야채볶음. 선마야 맛있죠.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. 눈 봐봐. 귀여워. 이거 먹을 거예요. 아직 아니야. 저는 약간 음식이 완성이 되면 주고 싶은데. 중간에 먹는 게 맛있어. 맞아. 그렇네요. 뜨거워. 뜨거워. 뜨거워? 뜨거워? 와 진짜 알밉다. 왜 그럼 이게 순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? 응. 왜 왜 왜 왜 왜 안 왔어? 전원은 언제까지 만나서 먹지 못할 수 있잖아. 시시지. 뭐야. 어머 저 속적이를 던진다는 거. 이거 뭔지 심하겠어. 왜 왜 왜. 왜 왜 하냐고. 왜 왜 하냐고. 정우 오늘 제일 여행인데. 최상승수앤은 뭐. 최상승수앤인데. 최상승수앤인데. 오늘 소시지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다. 아빠랑 형만 먹고 있으니까. 저 여기 있어요. 저를 좀 봐주세요. 저도 있어요. 엄마!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. 잠깐만. 자, 우리 정국. 너 아직 소세지를 못 먹어서 그래. 오늘 소세지 먹어. 아빠가 해줄게. 저기 거실 가서 먹어. 출발! 아니, 먹을 거 주니까 또... 조용해요, 또. 조용해졌어요. 아, 태상 순해요. 그래. 보민아, 냄새 벌써 좋아. 오, 이거 좋아. 아, 맛있겠다. 이거 봐, 소리가 더 좋아졌지. 보민아. 맛이 없을 수가 없어, 보민아. 먹고 싶지, 또. 먹고 싶지, 또. 조제지 또 주세요. 아빠, 이거 해서 줄게요. 케척, 케척. 여기다 해줄 거야, 아빠. 양념 해줄 거야. 케척, 케척. 마지막이야, 이제 됐지? 아빠 지금 하고 있잖아. 기다려야지, 은우야. 기다릴 수 있지? 응. 네, 그래야지. 응. 아, 찾기 힘들죠. 야, 은우 착하다. 저기 보고 마련해, 아련해. 아련해, 아련해. 입술도 물어 뜯었어, 방금. 뺏어지도 않고. 이야, 이거 봐봐. 아, 이거 아직 먹으면 안 돼, 은우야. 조금만 기다려줘. 아, 이렇게 미안하겠다고. 아, 그냥, 그냥 줘요. 어떻게 안 줘. 그냥 줍시다. 정우야, 저쪽 가서 자지. 정우야, 저쪽 가서 자지. 정우야, 저쪽 가서 자지. 정우야, 너무 아쉬웠어? 야, 정우야, 시위한테 시위해. 정우야. 잘 때냈어야지. 아, 저를 좀 든 거예요? 네. 인생 이외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. 아, 진짜. 정우야. 정우야. 아, 심장 구해자. 팜 양갱. 팜 양갱. 그러던지 말던지. 정우는 먹을 때 먹어야 되고, 잘 때 자야 돼요. 지금 뭐야. 와, 진짜 잘 됐다. 왜 저래서 자지? 햄 ASMR 들으면서, 푸르륵 잠이 들었어요. 와, 농숭하다. 뺏어지도 다 먹고 지금 주무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이제 먹어야 돼. 오, 냄새 좋아. 밥이다, 사먹은 거 얼마나 맛있는데. 딱이야. 기분 좋아? 드디어 먹는다. 아우. 어때? 마저 어때요? 배 끝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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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가 제일 이쁘다, 진짜. 이게 오늘 덜 짜서 그런가, 담백하니 오늘 네가 먹기 딱이야. 이건 엄마도 먹으라고 할 것 같아. 야. 아빠는 이거 마늘 향이 좀 많이 나가지고, 밥에다 먹기가 딱이야. 강해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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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좋아요? 뭐야? 아, 졸려, 졸려. 너무 기다리게 했나봐요. 진짜 졸려. 애가 졸리다. 응, 아빠. 아빠 미안해. 내가 진짜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어지네. 그러니까요. 미안해, 아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. 아빠 미안해. 아빠 미안해. 뭐 주세요. 또 주세요? 응, 이거 먹어. 졸려도 이건 먹고 싶지. 소세지는 먹고 싶지? 응. 소세지는 먹고 싶고, 잠은 오고. 너무 맛있어. 근데 진짜 순환하다. 은우 좋은 거 둘 다 너무 순환하다. 아주 졸려, 아주 졸려. 그러니까 졸린데 먹고 싶은 거야. 일부러 깨려고 막 그러는 거죠? 안 되려고 지금. 안 가짐 쓰고 있어요. 어떡해. 아, 지금 악마와 천사와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. 눈앞에 소세지가 있어. 은우야? 과연 누가 이길까? 과연. 오늘 먹지 말까? 오늘 졸린데? 이거부터 다 먹어. 오늘 또 다 먹을 거야, 자. 한 번에 다 먹을 거야? 네. 아휴, 정신 차려다. 은우야. 정신? 정신 차려? 에이. 아, 너무했다. 아니, 애한테 정신 차려가 뭐예요? 지금 이 따끈따끈한 음식을, 요리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정신 차이라고 한 거야. 아니, 그렇게 얘기해줄 거야, 지금요. 아니, 후배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. 아휴, 정신 차려다. 은우야. 아, 자, 이거 왜 먹냐고. 아니, 이거. 너 안 먹을 거 같아서 그냥 아빠가 먹을 건데 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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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눈 떠. 아! 갑자기. 정신 차려. 이제 끝, 자자. 이제 끝, 자자. 아, 잘한다. 고생했어, 아빠. 응. 고생했어, 아빠. 응. 고생했어, 아빠. 응. 고생했어, 아빠. 오늘도 고생했어. 태원도 고생했어. 응. 태원도 고생했어. 응. 태원도 고생했어. 아휴, 너무 잘 자네. 아휴, 너무 예쁘다. 네, 오늘도 고생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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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너무 잘 자네. 아휴, 너무 예쁘다. 고생했어요.